선수들 모두...모두rays Never Because Who does That guy 선수들 모두... 여러분 분들은 blowing 여러분들이 다uti 민수형 최고 진짜 J.J. had good first game. 화이팅. 민호도 칭찬해 규민이도 규민이 형도 잘하죠 형이 제일 잘하죠 난 이제 잘해야지 우리 마흔 살에 항상 모범이 돼서 우리 둘이 합쳐 며칠? 잘했다 더 잘하겠습니다 조동찬 호시님 칭찬합시다 항상 고생하셔서 저희 수비 연습 많이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너무 잘해줘서 칭찬이 절로 나오네요 다들 놀라고 있어요 계속 좀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하는 선수 뭐 아니 상관없어요 잘하는 선수는 다 아실거고 뒤에서 수고한 우리 불펜 투수들 감사하고 수고했고 불펜 코치님이랑 불펜 포수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이 형 5층 사운드 역시 규민이 형 나이스 볼 각자 오오오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상관없이 좋지 선수 선수? 요즘 이렇게 야구장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매진이 될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빼고 다 칭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아파요. 절 칭찬할게요.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한다 자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들 칭찬 합시다. 역시 민수 형. 몬테이너 스케치북 주전 포스답게. 나이스 배팅이었습니다. 오늘 민수 형. 오늘 민수 형 칭찬해요. 제가 감히.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라이언즈 TV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이 아까 울었어요. 칭찬합시다. 고마워. 오늘. 오늘. 너무 다 잘해가지고. 팬분들도 너무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다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나이스 배팅. 축하드립니다. 민수 형이 오늘 절 한 것 같아요. 너무.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할머니는 안주어내고. 인사도ってる komen 저는 안주어내고 다닙니다. 저는 안주어내고 다닙니다. 네. 첫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강명구 코치님. 저는 제 가장 좋아 As I like it. 아주 좋아해. 강명구 코치님을 가장 좋아하고 제일 믿는다고 합니다. 오 encore 8번. 왜요? 첫날 때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믿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믿어주시고 훌륭한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장 믿는 꽃이님이라고 합니다. 칭찬합시다. 모든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고 모든 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질문이 싶습니다. 네? 항상 쉬었으면 좋겠어요. 난해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많아. 저희한테 맞는 것도 좀 해주세요. 혹시 다음번 홈 퇴근팀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뭐 주가 선수들이니까 선수들을 유지하는 게 맞죠. 근데 sometimes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 오늘 뭐 칭찬합시다. 일단 뭐 민수가 진짜 어려운 경기를 진짜 너무 잘해줘서 덕분에 저희가 고비를 조금 넘기지 않았을까. 어제의 승패 때문에 선수들이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민수가 진짜 천프로 역할을 잘해줘서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수가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를 좀 같이 봤기 때문에 옆에서 더 칭찬해주고 싶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민수야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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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고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코치님들 그리고 끝까지 해주시는 형들 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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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은 팬분들 칭찬합니다. 야구 오래 봐주셔서. 칭찬합시다. 넌 나 해라. 나 칭찬하라. 오늘 규민이 형 깔끔했어요. 칭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우리 참여학계였습니다. atau 편집еваhostblog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